만들어냈다 하더라구요 이런거 한국 길고양이 어우 조나단 2000원 땡큐 어우 반가워 조나단 시계 아 예 시계 오늘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에는 8리터에요? 하루에 8리터를 마신다구요? 진짜 뭐 물탱크인가요 배가? 와 8리터 사람이 물 8리터 먹으면 죽지않나 하루에? 어 아프리카는 이제 안하고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예 물은 저는 하루에 요거 저 팩트 요거 4개 먹거든요 그럼 딱 2리터 예 딱 2리터인데 이게 물먹는거부터 습관악 안되면은 잘 안무지를거같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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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물 물 먹다가 물 통하겠는데 클리트넛 예 어 어 니 초찡아 어 그래서 그래서 어 포털을 많이 깔으니라고 했더니 밖에다가 많이 깔고 있데요 어? 큰일났데? 아 프로.. 프로민 에이든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레너드님도 6..7리터 마신다구요? 뭐지? 물 넣어놨으면 안좋지 않나요? 와 6..7리터 포터를 많이 깔아야되는데 밖에다가 많이 깔으면 없을까? 뭐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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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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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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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